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영어로는 ISA라고 하고 속칭 맞는 통장이라고 부르는 금융상품이 있습니다. 이건 통장 하나에 예금도 넣고 펀드도 넣고 그러는 건데요. 이게 이자나 배당에 붙는 세금이 낮아서 좋기는 한데 몇 가지 단점들도 있어서 그동안 별로 인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장을 요즘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통장을 올해 꼭 좀 만들어두시는 게 좋다는 건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인터뷰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월 25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 뉴스부터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셋플러스의 김치형 경제 뉴스 퓨레이터 김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큐입니다. 중고차 매매 시장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한다는 뉴스가 있어요. 그동안 중고차 매매 시장은 대기업이 그럼 못했냐. 제 머릿속에는 SK엔카? 이런 것도 광고하는 것 같고. 예전에 있었죠. 지금은 SK 떼졌고요. 그냥 엔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옛날 브랜드를 제 머릿속에 갖고 있었군요. 어쨌든 안 했어요 그동안? 과거에는 사실 진입 장벽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해서 지정된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대기업들이 선대면 안 된다라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중고차가 거기에 중고차 매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들어갔거든요. 그럼 그 전에 했던 대기업들은 그 이후로는 못하는? 네. 그래서 그때 SK그룹이 SK엔카를 다른 사업체에 넘겼죠. 지금은 SK께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던 게 2019년도 2월에 보호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대기업이 진출을 해도 장벽이 없는 상태. 잠깐. 그런데 이제 다만 대기업들은 정부에서 동반성장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일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섣불리 그냥 진출을 안 했던 것이고요. 또 중고차 매매하시는 분들은 대기업 진출을 막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다시 요청한 상태이거든요. 지금 상황은. 다시 몇 년간 보호막을 좀 쳐달라. 그런데 지난해 10월에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들이 이제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냥 진출해도 되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히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이쪽 관련된 정부 기관들에서 나온 얘기들을 보면요. 지난해 12월에 이제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기부에다가 중고차 매매시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부적합하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대기업 진출을 막을 이유가 없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주무부처인 중기부에서도 일단은 판단은 미루고 있는데 박영선 전 중기부 장관이 지난해 10월에 국회에서 동반위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거는 보호를 좀 해줘야 된다는 뜻일 텐데. 아니죠. 동반위에서 해석을 적합업종 지정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으니까 결국에는 허용을 해줘도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할 수 없다니까 대기업 진출을 허용을 해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밑에 김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차관도 12월 달에 중고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미국과 EU 등과의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좀 대기업에게 열어주는 것 같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수입차 사러 가면 그동안 타던 차를 이거 좀 이렇게 팔아주세요. 또 깔끔하게 팔려야 그걸로 잔금도 치르고 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중고차 매매업을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듣긴 했어요. 그러면 종전에 중고차 매매업을 하시던 분들은 반발이 좀 있겠네요. 생계와 연결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으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라는 것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여당 쪽에서. 여기에는 완성차 업계하고 매매업계 그리고 국토교통부, 중소맹처부 등이 참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기업 진출 진입 시기하고 진입했을 때 어느 정도부터 시작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물량쿼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중고차 업계하고 조율을 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상생위가 열리는 바로 직전에 중고차 매매업체가 참여를 거부하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진행이 조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업계의 반발은 좀 커지는 상황이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 반응이 제일 중요하고 그게 여론이라서 거기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데 소비자들은 나물, 시금치 이런 거야 전통시장에서 사나 마트에서 사나 그 시금치가 그 시금치니까 가능하면 좀 어려운 분들 거 팔아주십시다 하는 게 마음속에 있다 보니 이제 그게 우리는 전통시장 보호가 정책으로 되는 건데 중고차는 몇 번 사시려고 갔던 분들은 한 번씩 다들 좋지 않은 경험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대기업이 들어와서 시장 깨끗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좀 더 강한가 봐요.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현대차나 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 업계가 제한 없이 중고차 시장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 시장의 투명성이 좀 강화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품질을 인증한 중고차를 사고 팔 수 있게 되면 그만큼 신뢰도가 좀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경련에서 한 번 중고차 시장에 대한 설문인식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국내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하고 혼탁하고 낙후됐다라는 의견이 한 80% 정도 나왔었거든요. 응답자들에게. 그런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뭔가 대기업이 하면 조금 더 깔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걱정은 이 중고차 업계 매매 직접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걱정은 대기업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생계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 좀 큰 것 같아요. 밀려나면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전국 중고차 관련 6천여 개 사업체의 5만여 명의 딜러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는 협의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대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쿼터제 같은 걸 시행하겠다라고 설득하고 있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대기업이 자동차 만들어서 팔면 되지 중고차까지 꼭 해야 돼. 그게 얼마나 많이 좀 남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중고차의 사업 구조를 보면 괜찮은 중고차 물량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고 그거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여기저기 광고를 해야 또 차 내놓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꽤 많은데 자동차 제조하는 회사는 자동차 살아오는 손님한테 혹시 첫 차는 아니시죠? 그동안 타고 계신 차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당연히 팔아야 되죠. 그러면 그거 저희가 팔아드리겠습니다 하면 금방 차를 쉽게 확보할 수 있어서 꽤 괜찮은 사업이 된다는 내부 계산을 좀 하는 듯 하다군요.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그쪽으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다? 그렇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 해보죠. 정부가 어제 광명시흥지구, 서울의 서쪽에 있는 빈 땅인데 여기에 사실상 신도시 비슷한 걸 하나 만들어서 아파트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나 봐요. 그렇습니다. 광명시흥지구하고요. 그리고 광주하고 부산권에도 어제 신규 공공주택 공급단지를 발표를 했거든요. 정부가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이른바 이사 대책을 통해 예고했던 신규 택지 공급 물량을 1차로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광명과 시흥 그리고 부산, 광주 등 3곳이고요. 여기에 모두 10만 1천 채를 공급하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나머지 15만 채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도 4월 중에는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서울 도심의 고밀 개발을 통해 공급하기로 한 사업 물량도 이르면 7월 중 1차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부산과 광주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택지지구고요. 다만 광명시흥이 좀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 오늘 아침에 거의 뉴스들이 광명시흥지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1271만 제곱미터의 크기니까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넓고요. 1기에서 3기 신도시를 통틀어서도 역대 여섯 번째 규모고 공급 물량이 여기에 7만 가구니까 기존 3기 신도시 중 가장 가구 수가 많았던 남양주의 왕숙 6만 6천 가구를 능가하는 규모 보통 일산 신도시 규모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의도의 3배 정도라고 하는데 사실은 얼마 전에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 주요 곳곳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하겠습니다 했으나 그건 있던 집 부수고 나서 새로 지어야 되는 거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새로 늘어나는 집이 별로 많지 않은 그런 공급 대책이 맞나? 새 아파트 찾는 분들에게는 공급 대책인데 전체로 보면 주택이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이거는 빈 땅에 짓는 거니까 이만큼 정도가 더 늘어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의 반응이 공급 물량이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일단 근데 입주 예정일이라든지 아니면 공급하는 시간이 꽤 필요할 것으로 보여서 국토부가 지금 발표한 걸로 보면 2023년에 사전 청약을 진행하고 본 청약은 2025년 입주 예정일은 아직 확정이 안 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기간적인 면이 너무 길어서 당장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만 일단 이렇게 발표되고 나면 주변 매매 수요가 분양 대기 수요로 전환되거나 집값 상승세 일부는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아파트가 좀 넉넉하다 싶을 때도 부지런히 지어야지 그러니까 뒤늦게 한꺼번에 지으려면 지금부터 10년이에요. 사실은 매번. 그렇습니다. 그 밖의 또 중요한 뉴스들 한두 개만 좀 정리해 주시죠. 여당 쪽에서 지금 30년간 거주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법안이 발의 오늘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이른바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기본 시리즈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공공임대주택이 취약계층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 가지 소득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법안 추진하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은 수혜 대상을 선별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이라면 모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럼 경쟁률이 치열해서 거의 들어갈 확률이 낮아지겠네요. 경쟁률 문제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보편 복지가 낮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게 이재명 지사 쪽이어서 그래서 이 법안 통과도 좀 눈여겨봐야 되고 만약 이게 통과된다고 하면 3기 신도시에 경기도는 이 주택을 추진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약 통장에 점수가 꼭 있어야지 이게 가능합니다라고 했던 게 그나마 점수 있는 분들에게는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그거 장벽 허무는 거야 문제겠어요. 다만 그러면 더욱더 확률이 내려가니까 그런 것인데 일단은 많이 지어야 나눠줄 게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셋플러스의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네. 만능 통장이라고 불리던 그러나 뭐 그냥 이게 뭐 만능이야라는 느낌도 가졌던 ISA라고 하는 자산종합관리계좌 이게 조금 좀 관심을 더 갖는 분위기라고 해서요. 그 내용 좀 여쭤보려고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얘기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오셨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이게 박탈될 가능성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생긴다. 아들, 딸들이 직장 다니시면 은퇴한 분들은 그냥 거기에 얹혀서 건강보험료 따로 안 내는 분들이 앞으로는 이런저런 건강보험료 따로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난주에 전해주셨는데 몇 가지 청취자 질문들이 좀 구체적인 게 들어와서 그거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시고 ISA 얘기 좀 해 주시죠. 네.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일단은 재산세 과표. 재산이 얼마나 있어야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냐라고 얘기할 때 재산세 과표라는 건 공시가의 일정 비율을 곱하는데 주택하고 토지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60%를 곱하고 토지나 건물은 70%를 곱하는 가격이다. 이건 이제 세무사에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세무사에. 그다음에 소득을 계산을 할 때 일정 부분 초과하면 내게 되는 그 소득을 계산할 때 계산할 때 연금소득은 공정연금만 100%를 다 계산하지만 실제로 보험료를 부과할 때는 30%. 그게 조금 다르다는 거. 잠깐만요.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 나이 들어서도 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료도 따로 내야 되는데. 그렇죠. 피부양자에서 박탈이 되는데. 그 소득이라는 건 지난주에 임대소득과 관련해서는 연간 얼마 이상 넘으면. 네. 경비 제외하고 얼마 이상 넘으면 안 된다. 말씀 주셨고. 그리고 다 합쳤을 때 3,400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 합칠 때 소득 중에 연금도 포함을 하는데 이건 공정연금만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계산할 때는 100% 계산을 하는데 일단 박탈돼서 보험료가 부과될 때는 30%만 계산을 합니다. 아. 소득 대비로 하니까. 네. 여기 좀 복잡하고 들었죠. 그런데 이분들은 박탈되는 여부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100%로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국민연금 받는 거는 내 소득으로 치고. 네. 그 소득 더하기 기타 등등 다른 소득이 연간 3,400이요. 이 넘어가면. 네. 이제는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는 나랑 아들 딸하고는 안녕이다. 네. 안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주택자 중에 어떤 사람의 월세는 천만 원이고 어떤 사람의 월세는 연간 400이냐. 이거는 지자체와 국세청에 둘 다 등록을 했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소득에 대한 부분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재산세 부과 시점인 6월 1일 이후에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그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주택자였는데 6월 2일에 주택을 다 처분해서 난 집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도 그 해 11월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분이 3주택이시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니까 만약에 재산세 부과 시점을 지나가지고 재산세가 부과가 됐다. 재산을 처분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을 알려야 최신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그냥 대충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모르고 지나가면 1년 넘게 건보료가 피부양자에서 벗어나서 부과가 되는 거죠. 나는 직장 다니지는 않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이런저런 요건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 예를 들면 집이 두 채라서 월세 받는 게 좀 있어서 낸다. 그렇죠. 그러다 집을 팔았어요. 네. 예를 들면 6월 달에 팔았다. 네. 뭐고 하면 팔고 나면 나는 그렇게 재산이 많지도 않고 소득도 없는 사람이니까 다시 건보료는 아들 딸한테 얹혀서 가거나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내가 팔았다는 걸 신고하지 않으면 건보공단에. 6월 1일에 재산세가 부과가 된 이력이 있으면 그대로 12월에 피부양자에서 튀어져 나오는 거죠. 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겁니다. 건보공단에서. 왜? 그렇게 알려줬으니까 나라에서. 그래서 그 6월 1일 이후에 만약에 처분을 하셨다. 하반기에.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12월에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나왔다 해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 처분을 언제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12월부터 부과됐던 건보료는 다시 환급을 해 주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 해 12월에. 1년 반을 더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나중에라도 신고 와서 얘기하지. 그럼 돌려주냐. 그동안 더 낸 건보료를. 자동으로 반영된 다음에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 팔고 나면 건보공단에 전화하기. 일단은 전화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기록으로 보면 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도 환불 안 해준다. 자동 반영된 이후에는 환불이 안 됩니다. 그 얘기였어요? ISA의 얘기 좀 해보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이게 이것저것 다 집어넣을 수 있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조금 덜 뗀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오래 꼭 만들어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2023년부터 주식 투자에 의한 양도 차익, 매매 차익에 대한 것도 5천만 원이 초과를 하게 되면 과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ISA에 넣어놓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합산했을 때 비과세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해서 따로 떼서 9.9%로 과세를 해요. 주식 투자로 번 돈에 9.9%를 과세한다. 그렇죠. 5천만 원이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 이 통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렇죠. 안 들어가 있으면 5천이 넘어가는 차익에 대해서는 22%를 과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사줬는데 한 5년 후에 보니까 수익이 잘 나가지고 1억이 됐다. 수익이 난 게. 그냥 일반 주식 증권계좌에 있으면 5천만 원까지는 공제하고 나머지 5천에 대해서 22%. 세금을 내는데. 그렇죠. 천만 원 넘는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ISA에 넣어놓게 되면 총 합쳐가지고 어쨌든 200만 원 비과세하고 5천만 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9.9%로만 과세를 하게 되니까 발생한 소득은. 그럼 한 400만 원 정도만 내면 되니 이 통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 한 500만 원가량 차이가 생기는 거네요. 그런데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이 통장을 만들어 놓고 3년이 경과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는 돈을 넣을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돈 많으신 분들이 10억 20억 넣을 수는 없는 건데. 그런 거라서 세금 깎아주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 연간 한도가 2천만 원이고 총 납입 한도는 1억 원인데 이 연간 한도는 2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만들어 놓으시면 2021년, 2022년, 2023년 돈을 한 푼도 안 냈더라도 2023년에 가서는 6천만 원의 돈을 넣을 수 있는 통장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비과세 요건도 마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통장이 생긴 지가 꽤 됐으니까 이미 만들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도도 누적해가지고 소급해서 적용이 되고요. 매년 2천만 원씩은 넣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유 돈이 없어서 안 넣었더라도 통장만 미리 만들어 놨으면 작년, 재작년에 못 넣었던 거 한꺼번에 넣을게요. 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 2024년 이럴 때 가서 이런 통장이 있다는 걸 알았네요. 저 지금부터 만들게요라고 하면. 그때부터 한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2천만 원밖에 못 부으니까. 네. 좀 규모 있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래야 된다. 네. 이런 거 아는 분들은 미리 만들고. 선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들어야 될 이유가.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거 알려드리니까 선경제 들으세요는 할 수 있는데. 저는 나란 일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래 만들어 놓으셔야. 네. 세금을 적게 뗀 때는 주식 투자 통장의 여력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한다. 네. 미리 만들어 놓고 있다. 청약 통장 만들어 놔서 가입 기간 쌓아 둬야 되는 것처럼. 네. 그런 느낌인 거죠.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그 기능 말고는 어떤 점이 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까? 장점으로 특징으로 보자면 손익 통산입니다. 이 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다 합쳐가지고 최종적인 이익이 생기면 여기에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주식 계좌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데 A 주식을 사고 B 주식을 샀다가 A 주식은 마이너스 500만 원. B 주식은 플러스 천만 원 생기면 나는 결국은 500만 원만 이득이지만 만약에 주식에 전부 다 과세를 한다고 입장해 봤을 때는 어쨌든 세금은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A 상품, B 상품도 하셨을 때. 그런데 이 ISA 계좌에 넣어놓은 거는 주식이든 또 파생 상품이든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손해본 것은 손해본 것과 이익 본 것을 합쳐서 실질적인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손익 통산에 대한 장점이 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종목을 투자하시거나 이런 부분들 또 혹은 규모 있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담가두시는 게 아무래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다른 상품까지 손익 통산을 하는 거니까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건 주식형 펀드는 손익 통산을 하지 않습니다. 주식형 펀드요? 어차피 지금 세금을 안 매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식하고 헷갈릴 수 있는 게 주식도 어차피 지금 세금은 안 매기는데 주식에 대해서는 손익 통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주식형 펀드는 손익 통산을 하질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소한 넣어놓으면 그게 손해보지는 않는 거기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A 상품에서는 손해를 받고 B 상품에서는 이익을 봐서 합치면 저는 돈 번 게 없어요. 그렇더라도 A 통장 B 통장을 따로 갖고 있으면 이익 본 B에 대해서는 지금은 세금을 따로 내야 되는데 이 통장 안에다 넣어놓으면 ISA 안에다 넣어놓으면 서로 쌤쌤을 해준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또 어떤 장점 또는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수수료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거래할 때 요즘에 주식 매매 수수료 거의 안 내잖아요. 오늘부터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ISA에 주식 거래가 가능한 계좌가 출시가 됐어요. 그런데 수수료가 일정 기간 동안 무료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 실제로 ISA 안에서 ETF를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들이 있는데 ETF도 우리 주식 매매 수수료 무료로 보통 일반 계좌에서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0.5% 내지는 0.7%까지도 받는 증권사가 있어요. 넣는 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조금 아끼려다가 오히려 수수료가 더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수수료 따져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실현하는 시점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 다 깨서 비과세 실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기 3년 이후에 깨서 받는 돈에 대해서 한꺼번에 부과가 되는데 이게 기타 분리가세되는 금융소득입니다. 이것도 연간 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처음에 말씀드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권에서 박탈되거나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소득으로 합산이 됩니다. 연 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따로따로 통장 갖고 있다가 따로따로 찾으면 건강보험료 덫에 안 걸리는데 분산될 수 있는데 이건 한꺼번에 소득이 실현되는 거다 보니까 그 소득 실현이 연간 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건강보험료에 오히려 영향을 며칠 수 있는 부분이라 어떤 투자를 해야 돈 버는지 생각하는 것도 힘든데 이게 좀 복잡하군요. 알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